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소개할 종목 LS 머트리얼즈구요. 현재 3만 1,700원 위치하게 되면서 시가 대비 약 8% 정도 양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에도 분명히 섹터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들어올 것이고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단 구간에서 머무르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 위치까지 약 마이너스 30% 이상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물려 계시는 분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구성을 해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LS 머트리얼즈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매수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로 좀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좀 힘내시라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곧바로 수익 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그럼 LS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장 직후부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유통 비율이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변동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LS 머트리얼즈는 애초에 좀 탄탄한 재무 바탕으로 사업도 좀 꾸준하게 하고 있고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안정성도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산업 분야도 꾸준하게 성장해주고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이번에 또 배당금이 결정이 됐죠. 배당금이 결정될 수 있는 회사들은 애초에 재무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망자처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2차전지에 대한 섹터를 묶이게 되면서 에코프로 시리즈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어쨌든 2차전지가 빠지는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이 IRA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거라 예상을 했지만 트럼프가 약간 바이든 보다는 우위에 앞서면서 이 트럼프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IRA를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 IRA를 축소시키거나 폐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2차전지에 대한 섹터가 우려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번에 다시 한번 리턴 매치로 엮이게 되면서 그 누구도 11월까지는 어쨌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1월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뭐 35년부터는 뭐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만 만들 거다. 내연기관 차를 아예 안 만들 거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지금 이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러한 저점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직 구간으로 활용을 하고 추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게 되면서 우리가 전략을 충분히 세운다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IRA가 결국 또 뭐겠습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모르는 분들에 있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IRA는 어쨌든 바이든이 내놓은 정책인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해외 우려집단으로 좀 지정을 하게 되면서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고 이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모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ANPC 즉 첨단 제조 세액공제를 전부 다 제공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모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면 전부 다 혜택을 주겠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북미의 IRA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KM이 지속적인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IRA의 수혜에 힘입으면서 2차 전진은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이러한 낙폭자리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30% 보고 있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저점 구간을 통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30% 보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단기적인 차이 실현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물려있는 지금 이렇게 상단에 물려있는 이러한 비중을 포함해서라도 추후에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애초에 이 LS 머티리얼즈 IPO 섹터로 엮이게 되면서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도 파두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IPO 섹터에 엮인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원 부근까지 공모가가 6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 자리 라운드 필기 자리에 저항선을 만들어 놓을 만큼 아주 좋은 회사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보호 예수 물량을 이 두 구간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도 전부 다 소화가 끝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뭡니까? 세력들도 지금 4만원, 5만원 부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당시에 또 제가 분명히 LS 머티리얼즈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3만원 부근에서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운드 필기 자리 분명히 말씀드렸죠. 5만원 자리 지금 여기에 저항선을 설정해 놓고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매집을 하셔라라고 이 타이밍에 장대음봉이 떨어지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타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원 이쪽으로 전부 다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조건 타점 드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관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안목과 모니터링을 통한 제가 분석해놓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비교 분석만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제가 분석해놓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20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 그냥 참고자료로 그냥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이 IRA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어쨌든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발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섹터 순환매가 들어올 거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단 구간에 머무르시는 분들 절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이러한 보호 예수물량 소화도 전부 다 상단 구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이 소화를 했지만 어쨌든 이탈하는 구간까지는 아직도 아직도 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여기 상단 구간에서 잘 갖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충분히 저점에서 제대로 된 타점을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목표가 설정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 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